안녕하세요 이승용입니다. 오늘 캐스트의 제목이 나만 쓰레기야?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지금 있을 수 있어 자 N수든 고3이든 한번 들어보세요.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3월 학평 끝났으니까 나만 쓰레기인가?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N수도 3월 학평 안 보도 요즘 또 제수학원 같은 데서 모의고사 보고 나면 또 나만 쓰레기인가?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자 여기 띄워놓은 거는 확통인데 미적이든 기하이든 다 오세요. 팀 확통도 오시고 잠깐만 얘기 한번 들어봐봐 자 일단 여러분들 3월 학평 같은 경우에 그 등급컷을 보시면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2등급컷이 몇 점이냐면 지금 미적분이 65, 66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전 캐스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69 이하 D급금지라는 얘기를 했어 69 이하 D급금지. 자 그런데 69 이하가 전국의 몇 퍼센트가 된 거야 지금? 1등급이 4%인데 1등급컷이 지금 76이고 2등급컷이 60 몇 점이니까 전국의 90%가 69 이하에 걸려버렸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아이쿠 내가 69도 안 되다니 내가 쓰레기인가?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은 전국의 일단 90%는 지금 그 기준으로 보면 쓰레기가 돼야 되는데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등급컷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3월 학평 뭐 사설은 당연히 더 어려워요. 여러분들 재수항에서 보는 사설은 훨씬 더 어렵고 이 3월 학평 같은 경우에 지금 4등급컷이 30점 대까지 내려가니까 뭐 5등급컷이 막 20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등급컷이 굉장히 낮은 거지.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론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은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해요. 나는 이번 3월 학평이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이 찍은 해설강의. 선생님이 해설강의를 1번부터 해서 전문항을 다 찍었잖아 전문항 다 찍은 사람 지금 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와 이렇게 내면은 애들이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쉬운 문제부터. 앞에서부터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번에 3월에 봤던 모의고사 교육청이 된 뭐든 잘 못 봤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문제 자체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는 아셔야 돼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나만 쓰레기인가? 아닌 것 같아.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. 왜냐하면 등급컷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으니까. 그죠? 자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하시고.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쓰레기가 아니지. 괜찮아.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수능 점수가 진짜로 쓰레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. 미안해. 진짜 그럴 수가 있잖아. 아 나는 지금 쓰레기가 아니야. 이렇게 해서 정신승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그럼 점수가 그냥 알아서 올라가나? 그건 아니란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. 단지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지금 8개월 정도가 남았으니까 아직은 시간이 많은 거지. 아직은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. 그렇잖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가짐은 무조건 잘 돼야 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원인을 찾으셔야 된다. 자 첫 번째로 왜 여러분들이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그렇게 안 나왔는가. 이제 3등급컷이 54점이니까 50점 이하의 학생들이 전국의 몇 퍼센트야 지금? 전국의 70 몇 퍼센트가 50점 이하가 나왔단 말이죠. 그쵸? 50점 이하 나왔다는 거는 3점짜리도 많이 틀렸다는 건데 자 첫 번째 원인이 공식에 의존하는 거. 자 이거 너무 심하다. 공식 의존하는 거. 자 예를 들어서 27번 요게 확률과 통계인데 자 확통이 아니더라도 들어보세요. 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. 이거는 진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. 잘 봐. 선생님 이거 확통 수업할 때 그려놓은 거 이거 좀 아까워가지고 선생님 이제 여기다 포함시킨 건데 자 봐봐.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. 방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D는 1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, B, C, D의 순서사의 개수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과자를 사러 갔는데 과자를 총 몇 봉지 사야 돼? 10 봉지를 사야 되는데 새우깡이나 감자깡이나 고구마깡은 한 봉지씩 사도 되지만 마지막에 있는 양파깡은 2 플러스 1이라 무조건 3 봉지쯤만 사야 되는 그런데 토탈 몇 봉지? 10 봉지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. 그런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한 봉지씩은 사라. 새우깡, 감자깡, 고구마깡, 그 다음에 2 플러스 1 그럼 이거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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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 묶음 이렇게 사면 총 몇 봉지 살 수 있어? 6 봉지 살 수 있잖아. 그치 않아? 그럼 6 봉지를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놓으면은 추가로 몇 개 사면 된다? 4 봉지 더 사면 된다. 자 이걸로 끝이야. 자 그럼 이게 몇 개인가? 여러분들이 그냥 경우의 수를 세면 되는 문제예요. 자 여러분들 어때? 이게 중복조합이라는 단어에서 배우는 거지만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. 자 근데 이게 확통이나 선택감은 뿐만이 아니라 공통과목에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.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60점대 이하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서 막 틀리냐면은 1, 2, 3, 4 이렇게 가다가 5번 이런 데서 틀립니다. 5번. 5번 삼각함수 이거 못 푼 사람들 진짜 전국에 무지하게 많아요. 5번 삼각함수. 그치? 엄청 많이 틀린다고. 그래서 저는 맞췄는데요. 이런 사람들도 또 뒤에 가면 어디서 틀렸겠어? 뭐 8번 이런 데서 틀렸겠지. 그렇잖아. 8번. 자 근데 이거 8번 이제 로그, 로그 얘기 나오고 어쩌고인데 이게 내분점. 자 잘 봐.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5번 삼각함수 문제를 예를 들어서 틀렸다고 치자. 그럼 왜 틀리는 거야? 삼각함수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틀리는 건데 여기에 이제 문제를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게 나와. 그럼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거를 보자마자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텐데 이게 안 떠오르거나 잘못 알아가도 틀릴 수 있단 말이지. 근데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를 안 하고 자 그러면 오케이. 아씨 내가 5번 이걸 틀리다니. 내가 이걸 몰랐다니. 하지 이거 딸딸딸딸딸 시험에 외운다? 근데 그 다음 시험부터 이게 안 나온다? 그럴 수 있다는 거야. 진짜로. 앞으로도 시험에 이게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. 왜냐면 얘는 공식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애가 아니라 자주 안 나오는 친구야. 그럼 이제 이거를 외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으로 돌아가서 뭘 해줘야 돼? 삼각함수가 뭔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. 삼각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원리를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. 그치? 근데 틀려놓고도 또 이거 외우고 앉아있다. 자 그 다음 8번 보세요. 8번은 뭐였냐면은 3월 학평 얘기야. 재수생이다. 그럼 문제 안 봤어도 상관없어. 그냥 이런 공식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지. 자 8번은 뭐냐면은 뭐 로그 나왔놓고 이제 내분점이라는 게 문제 딱 나와버려.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뭐 N수생이라 그러면 내분점 공식을 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. 그쵸? 모를 수도 있는 거야. 그럼 이제 문제를 딱 보는데 내분점이라는 딱 말이 나와.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? 당연히 여러분들 수학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쉽게 문제를 풀겠죠. 왜냐하면 3점짜리니까. 그렇지만은 이 내분점이라는 걸 딱 보자마자 잠깐만 내분점 공식이 뭐였지? 이렇게 머릿속에 회로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. 그래서 공식을 적용시켜가지고 풀거나 혹은 공식을 까먹어가지고 틀리거나 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. 이러면 진짜 안 된다는 거야. 왜? 이거 8번 선생님 해설강의 한번 보세요. 그러면은 내분점 공식 같은 거를 전혀 몰라도 중학생도 풀 수 있게 그냥 직선 그려놓고서 점 몇 개 찍다 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돼 있어. 그렇잖아? 근데 이런 공식들 때문에 못 풀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. 무슨 말인지 이해돼? 자 그 뒤에 나오는 4점짜리 문제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어려운 문제도 다 마찬가지. 일단은 뭘 알아야 돼?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.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출에 대한 암기입니다. 자 요거는 말이죠. 여러분들이 이제 나만 쓰레기야? 라고 느끼게 되는 그 이유인데 그 나만 쓰레기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. 어떤 시험을 보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내 친구라던가 혹은 어떤 선생님이라던가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론이라던가 와 10번에 문제 좀 쉽다. 평이하다. 그냥 되게 뻔한 게 나왔어. 라고 얘기를 해. 근데 난이도가 이번에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왜 나만 못 풀겠지? 뭐 이렇게 어려워? 나만 쓰레기야?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관점 자체가 다른 거지. 쉽다라고 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제된 게 또 나왔어. 라고 하니까 쉬운 거야. 왜냐하면 새롭게 출제된 문제가 없어. 신유형이 없어. 그럼 뭐 하면 돼? 그냥 암기에 의존해가지고 끼어맞추기 이거 갖고 오고 저거 갖고 오고 하면 아 다 배운 거 가지고 다 풀면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자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3월 학평 같은 것도 선생님이 해설강의 다 찍었지만 뭐 수업 시간에 안 다룬 그런 내용이 새로운 게 나온 건 전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도형 문제 11번 같은 거 보조성 그거는 너무너무 강조하잖아. 선생님 무료 특강 10분 효과에서도 보조성 그리는 거 뭐 삼각형은 수선해봐야 그냥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란 말이죠. 특별한 게 하나도 없고 뭐 고난도 문제라고 하더라도 뭐 13, 14, 15, 22번 심지어 22번이라고 하더라도 다 그냥 기출에 나왔던 그냥 평이한 이라고 우리는 느끼는 거지.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기출에 대해서 암기가 된 사람이야. 내 얘기야.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 걸 아냐면은 이게 암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생으로 처음 보는 문제처럼 풀어야 돼. 이거는 고3, N수가 똑같다. N수라고 하더라도 시험을 아무리 많이 봤어도 이 습관이 잘못된 학생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공식에 의존하는 거 이 공식 같은 건 암기를 겁나 많이 하는데 기출 문제를 암기를 안 해. 기출에 뭐가 나왔었다. 이게 나오면 이렇게 푼다. 라는 거를 암기를 안 해. 암기를 너무 안 하고 수학을 약간 그 IQ 테스트처럼 생각하는 거지. 틀린 그림 찾기처럼 그 순간에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. 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. 기출 문제를 암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기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옛날 기출 아닙니다. 뭐 1994년 이런 기출 아니에요. 20세기 기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최근 기출이 반복되는 거야. 최근 2년 최근 2년 지금 현재 수능 시험과 같은 형태의 최근 2년간 기출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자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DB 3.5 교재 아 여러분들 선생님 그 강좌 DB 3.5 요즘 새롭게 출시돼서 엄청 잘 나가고 있는 거 있죠. 그 고양이 그려져 있는 거 자 거기 보시면은 최근 기출 2년간을 다 쭉 보여주는데 이거를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한번 봐봐. 그러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번에 3월 학평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? 작년, 재작년에 출제됐던 게 그대로 나오니까 거의 숫자 안 바꿔서 그대로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쉽다라고 하는 거야.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려운 거죠. 아예 처음부터 개념을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. 그러면 괜찮아요.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돼. 근데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. 수원, 수투를 이미 한 바퀴 이상을 돌렸고 혹은 수능을 본 적이 있어. 그런데 이번 모의고사나 혹은 최근에 봤던 3월 모의고사에서 3점짜리도 틀리고 남들이 쉽다고 하는 문제는 틀렸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쓰레기라 그런 게 아니라 쓰레기가 아니라 뭐다? 암기를 안 해서 그런 거다. 자, 암기해 주셔야 돼. 두 가지 공식에 의존하지 말고 개념 확실히 잡아라. 근데 문제의 자체 그 문제의 표현 풀이 방법 얘네들은 암기를 해줘야 된다. 자, 오늘 3월 학평 보고 나서 선생님 해설 강의 찍으면서 느낀 것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꼭 3월 학평에 대해서만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.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. 알겠죠? 자, 좀 약간 시험 보고 나서 좀 답답하고 이런 사람들은 힘내시고 어차피 이제 끝난 거 아니잖아. 소능까지 많이 남았잖아. 답답한 거 있으면 또 상담 받고 싶다. 그러면 선생님 Q&A 와서 질문 남겨주면은 선생님이 답변해 드릴게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, 힘들네? 자, 또 보자. 빠이빠이. 자, 또 보자. 자, 또 보자. 자, 또 보자. 자, 또 보자.